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을 투자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구요. 지금부터 하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KEC라는 기업이구요. 코드번호는 092-2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 2월 9일 오후 2시 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KEC에 관한 기업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KE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품 및 부품 제조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KEC 같은 경우 이제 테슬라의 터치스크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반도체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테슬라양 반도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빨간색 선 보이시나요? 제가 상승 추세선을 그려놨는데요. 지금 현재 이 부근에서 상승 추세 약간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살짝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승 추세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이 21 이동 평균선부터 뚫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더 크게 상승을 해주어야 할 것 같구요.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2700원대의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지선이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2700원 선에서 반등을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우선적으로는 21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여야 되구요. 그 이후에는 이 상승 추세선도 함께 돌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KEC 패턴 자체가 일단은 크게 상한가를 치면 상승을 급등을 해주고 어느정도 조정받고 박스권 그린 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 조정, 박스권 그린 이후에 급등, 조정, 박스권 그린 이후에 급등, 조정, 조정, 그리고 박스권을 그리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박스권을 그리는 기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어느정도 이제 주가를 충분히 다진 이후에 다시 한번 모멘텀 받고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박스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700원인 지지선이 깨지면 안되겠구요. 그리고 빠르게 이제 21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종가가 어느정도 가격에 향상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61일 이동평균선 61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구요. 61일 이동평균선이 약 2만... 아 2700원, 2800원 구간까지 올라와주는지 이 61일 이동평균선까지 올라와주는지 한번 오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구요. 만약에 여기 61일 이동평균선까지는 돌파한다. 그거 하면은 이제 그 다음 41일과 21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거의 3000원 구간대, 3000원 구간대까지는 돌파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주나 아니면 다음주내로 21일 이동평균선이 돌파되는지 아니면은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무리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2700원대의 지지선을 딛고 반등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구요. 그리고 다음주 중으로는 아마 21일 이동평균선까지는 터치해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일단 KEC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제 반토치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미래성장성은 너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은 이제 작년에는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해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구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현재는 주가다지기율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서 모멘텀을 기다려 보셔는 것도 나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저항선 같은 경우에 뚫는지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이탈하지 않는지 유심히 살피면서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그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KEC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구요. KEC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리뷰할 예정이니 KEC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더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구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요. 여기 이제 위쪽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홈페이지에서 이제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이 카테고리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 저희 소장님께서는 이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일단은 저번주 금요일날 추천해드던 종목 추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금요일날 저번주 금요일날 올라온 실시간 리딩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오전 7시 35분부터 실시간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에 앞서서 먼저 이제 미국 증시나 시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종목 추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무료로 종목을 추천할 때는 일단은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며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목표가가 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실시간 리딩으로 계속해서 추적해드리고 있으며 혹시나 이제 주가가 하락했을 때도 기준 매수 가격보다 더 하락했을 때도 그런 하락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그냥 홈페이지에만 접속하셔도 열어보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이제 하루에 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저번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세 종목 모두 추천을 해드렸으며 그리고 이제 세 종목 모두 수익을 내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 무료로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거나 아니면은 종목들을 추천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요. 한번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언제든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